안녕하세요 시구 다육입니다 제가 정말 몇번이나 몇주 몇번 장난을 못와가지고 오늘은 너무 오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여기 청아 농원입니다 청아 농원 아가들 영상 담기 전에 구독이 빨간 글자면 한번 꼭 눌러주시구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원래 요게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얼마짜리지 사장님 여기 여기 얼마짜리 였죠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내가 잊어버렸다 어 좀 붙여주세요 하나에 천원 세개 이천원 하나에 천원짜리 천원이고 세개 이천원이라 갑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내가 잊어버렸어 자 요게 아직까지 아침 일찍이라 이름이 없어요 자 요거 아가들 구경하세요 자 요거 보세요 얘는 바위솔 같은데 청바위솔인가 자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하나에 천원 세개에 이천원입니다 예 요렇게 아 너무 일찍이라서 요렇게 이름을 써놓지 않으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얘만 생각이 나네 치솔소 너무 일찍가서 이렇게 거느리시거든요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세개에 이천원짜리 아 귀엽죠 정말 너무 귀엽죠 자 요렇게 지나가 볼게요 얘는 이름이 뭔가요 텐드레이지라고 써져있습니다 텐드레이지 이것도 세개에 이천원 요런거 사다가 합시게 넣으면 정말 예쁘죠 아 요거는 합시게 넣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쵸 너무 이쁩니다 자 요렇게 제가 카메라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요기 요기 천원짜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포트에 천원 아 아직까지 지금 가격이 그대로에요 그대로입니다 예 천원짜리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얘는 턱엽옥접 네 턱엽옥접입니다 아 여기 봐 얼굴이 여보세요 아유 땡글땡글해요 아 이렇게 아 예쁘죠 턱엽옥접 자 요렇게 지나가 볼게요 자 얘는 마크스 아우 마크스가 얼굴이 이렇게 커요 분이 넘칩니다 빨간 포트 분이 자 요렇게 양로 야 양로 보세요 야 제가 한번 만져 볼까요 와 저 얼굴 좀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 양로 자 천원짜리 얘는 방울복랑이죠 예 방울복랑도 요렇게 얼굴이 땡글땡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나 아 예쁜 미나 자 미나예요 미나 미나 자 미남구요 그 다음에 아유 미나가 얼굴이 3개짜리 됐네요 아유 보라색 여기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알부바 아 우리 간만에 나왔더니 알부바가 나왔어요 아 알부바가 여기 얼굴이 여기 보세요 3개 3개 아 또 여기 뭐야 마늘 마늘 같죠 여기 몸통이 예 마늘 같다 예 알부바 아 이름도 아 너무 이쁘다 이것도 이쁜데 요렇게 지나가 볼게요 아 요렇게 자 야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 보세요 정말 분이 넘친다 분이 넘쳐 애들 항상 보면 이렇게 건강하죠 예 요렇게 음 백봉 아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이거 한포트 천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요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놨지 여기는 여기는 하나에 2천원이고 두개에 3천원이라고 써놨어요 세포트에 5천원 여기는 그렇게 써놨네요 요렇게 얘는 수연입니다 수연이 아 수연이가 요렇게 짱짱한 아이가 나왔어요 야 오래간만에 여기 왔더니 정말 새로운 아이가 엄청 많네요 제가 두 번이나 장날마다 지금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에 수연이 야 수연이 얼굴 좀 보세요 진짜 짱짱하다 귀염귀염 아 얘네 실버스탑 아 실버스탑니다 실버스탑도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합식해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입장 좀 보세요 얼굴이 요 끝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뺄적뺄적 한게 그죠 음 그 다음에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 보세요 연봉 요렇게 얼굴이 요렇게 다 연봉은 요렇게 하나같이 얼굴이 피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양진이 양진이 보세요 저는 양진이 사다가 합식을 해놨습니다 양진이가 예뻐요 물 돌면 요렇게 예뻐요 얘 진짜 물 돌면 너무 예뻐요 완전히 여름 되면 빨개 그리고 다져지면 얼굴이 정말 작아요 진짜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다져지면 진짜 진짜 예뻐요 얘 자 그럼 요렇게 지나가 볼게요 도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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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도 보세요 얼굴이 3두예요 3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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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두짜리 2두짜리도 있고요 얼굴 한번 만져볼게요 2두짜리도 있고 또 1두짜리도 있고 취향대로 요렇게 빠지기 전에 여기 청하농 농원에 오셔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자 그 유명한 파랑새 아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는 항상 요렇게 봐도 건강하죠 예 그다음에 삼페인 삼페인입니다 삼페인이 얼굴 좀 보세요 터집니다 터져 아 얘는 뭐지 얘는 이름이 없네 아 얘는 새로 온 나이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야 완전 노랭이네 노랭이 에이 귀여워 그다음에 실루엣 자 실루엣이고요 실루엣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자 아마빌레 아마빌레도 요렇게 2두짜리 2두짜리가 있네요 그다음에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러블리 로즈 애들 합식을 엄청 하죠 저도 역시도 사다가 합식에 두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없네요 이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없어요 아 여기는 핑크 루비 핑크 루비는 정말 항상 이 얼굴이 이렇게 막 그냥 와 분이 넘칩니다 분이 넘쳐 이거 빨갱이 이쁘다 이뻐 진짜 이거는 모란장 아니면 이 가격이 없어요 자 얘는 뭔가요 얘는 살짝 철학기가 있는 것 같아 살짝 철학기가 있어요 메비나 메비나가 여기가 살짝 철학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메비나 자 다행히 요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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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꽃대 좀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노란 꽃이 그냥 쭉쭉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좀 꽃판이 꽃판 전부 이렇게 꽃대가 엄청 올라왔네요 자 요렇게 돌려 버릴게요 자 얘는 소인제금입니다 소인제금 소인제금 야 소인제금 보세요 정말 금이죠 요즘 금값 비싼거 아시죠 아 여기도 금은 비싸요 그런데 노란시장역이 많은 가격이 진짜 착해요 어디가서 천원 이천짜리 살 수 있겠나요 못 삽니다 자 여기는 원종예보니 야 원종예보니가 아유 항상 보면은 요렇게 그냥 통통합니다 통통해 그죠 얘도 얘는 원종예보니 가는 거 같아 얘는 뭔가요 얘가 원종예보니인데 요렇게 원종예보니라고 서놨는데 얘는 좀 얘는 좀 수상한데 얘 입장 원종예보니 입장하고 다른 거 같죠 글쎄요 원종예보니가 서놨으니까 원종예보니 맞는 걸로 여기는 다 원종예보니입니다 다음에 요렇게 볼게요 얘는 뭔가요 이름 한번 볼까요 삼페인 삼페인입니다 삼페인도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왔네요 삼페인 얘는 무줄리 무줄리도 너무 예쁘다 조금 컴컴하죠 조금 컴컴합니다 이야 자 무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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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쁘다 삼두짜리 이야 색깔이 너무 예쁘네 얼굴도 이쁘고 여기는 또 요렇게 아 무줄리 아 얘는 저 천분은 아인데 무줄리 아 얘 보세요 얘 얘는 자제옥이 아 자제옥이 꽃대가 이렇게 서울로 가있네요 꽃도 보라색이네 여보세요 아 예쁘다 자제옥 진짜 예쁘다 꽃도 보라색이네요 그죠 화면이 이렇게 컴컴하네 자제옥 이름이 떨어졌네 이렇게 이름을 꼽아 주셔야지 자제옥 이름 줍는다고 화면이 흔들리네 자제옥 아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꽃대 보세요 꽃 아 이건 뭔가요 이름 없어요 꽃대 보세요 이렇게 꽃 예쁘다 꽃 보면 정말 너무 예뻐요 꽃 다유기도 보면 예쁜데 꽃 보니깐 더 좋아 아이고 얘는 무거워서 이렇게 무거워 가지고 쭉 쳐져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뭔가요 얘는 샬류라고 써서 팔류 페류 이름이 뭐 글자가 좀 이상해져서 모르겠네 여보세요 아 아 얘는 블랙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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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름 있는 아이죠 예 아 물건 좋아요 알바부티 알바부티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왔더니 이야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 아 오팔리나 보세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오팔리나 저팔리나 오팔리나입니다 아 통통한게 너무 좋아요 야 난 다이구만 보면 이렇게 즐겁답니다 아 자 요렇게 가볼게요 야 먼노 어 먼노도 있고요 수연이도 있고요 자 여기는 큐피도 요렇게 아 보라색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 즐겁습니다 야 보라돌이 보라돌이 와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거 보세요 정말 좋아요 분이 완전히 넘칩니다 넘쳐 색깔도 환상입니다 환상 야 자 그다음 얘는 헉토이 헉토이인데 얘는 헉토이고 옆에 노랭이는 뭐지 얘는 헉토이인데 헉토이도 요 헉토이가 있고 음 요 옆에 요런 헉토이도 있네요 두가지 헉토이입니다 야 여기 두개 사다가 합식해놔도 환상이겠어요 오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헉토이 다같은 이름이 똑같은 헉토이니까 고 merchandise 요리케 사다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에 자 요렇게 얘는че 화재죠 화재 예 여기는 화재입니다 화재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젝기성 젝기성은 얼굴이 조금 짝짝짝이라 짜자짝 이거 젝기성이에요 헤혤혤혤pect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루비틴턴 루비틴턴은 요렇게 코끝이 요렇게 빨갱빨발uan 걸로 점 찍어놨죠 예 자 얘는 모근. 모근. 모근입니다. 자 얘는 웅동자금. 웅동자금 보세요. 얘는 발톱이 진짜 이렇게 무슨 그 고양이 발톱이나 이런 발톱 좀 닮은 것 같죠. 웅동자금. 그 다음에 얘는 온슬로. 온슬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용이. 얘는 항상 이렇게 보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물 돌면 정말 예쁩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는데 더 돌면 더 환상입니다. 환상. 여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깔. 얘는 뭔가요. 얘는 퍼플 릴리다. 뭐지? 퍼플 릴리나. 퍼플 릴리나. 새로운 보나인데.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분이 넘칩니다. 분이 넘쳐. 예쁘다. 이렇게 해서 저기는 백봉이고요. 이렇게 멀리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는 뭔가요. 얘는 무거워. 얘는 이름이 없네요. 얘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지나갈게요. 얘는 뭔가요. 얘는 루돌프.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이름도 너무 예쁘죠. 아이도 예쁘고요. 자 얘네들은 하울시아카. 얘들은 다 방그넬에서 잘 자란 아이죠. 그 다음에 알로에 비슷하죠. 알로에. 알로에 비슷하네요. 자 얘가 뭔가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벤바디스 얼굴 보세요. 땡글땡글합니다. 얘네들 사다가 합식해 놓으면 정말 예쁘죠. 벤바디스. 이렇게. 이렇게. 얘는 선인장들. 선인장들이고요. 예.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 청아노원에서 아가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영상에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아. 아까 말했습니다. 천원짜리라고.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사장님 말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얼씨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예쁜 아이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